서귀포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귀포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청 장윤하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청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매년 이맘때쯤 제주에선 마을마다 포재를 지내는데요. 오늘 서귀포 소식은 포재에 담긴 의미와 유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포재란 주민들의 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위해 정월에 마을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요. 보통 마을제, 이사제 또는 건성제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포재는 조선시대 예전에 따른 재례로 보통 전해 동지 딸에 재관과 재청을 정하면 재관은 포재를 지내기 사흘 전부터 재청에서 합숙을 시작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거처에 금주를 두르고 수시로 목욕을 재개하는 등 정결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해 재를 준비합니다. 이장은 재청에 머물며 위문 오는 주민들과 마주앉아 지난 날의 오해와 갈등을 풀고 화합하는 소통의 자리로 역할을 합니다. 지난 8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 1, 2마을에서 포재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현장에서 마을 이장님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을 포재를 지내는 목적은 주민이 화합과 주민들이 건강과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포재를 지내왔는데 포재 기간 동안에는 2박 3일 동안 부녀들이 음식을 하고 정성껏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와서 함께 화합을 다지는 그런 자리도 되고 이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을 중시하고 새것을 추구하는 오늘날 포재를 농경사회의 고루한 의식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제주 고유의 문화로 다시금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포재에 대해서 첫 번째 소식으로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서귀포시가 배우 문희경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희경 배우는 서귀포 출신으로 방송과 영화, 연극,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랑받는 배우인데요. 2011년부터 제주엔터테인먼트 모임을 통해 서귀포시 청소년대중문화캠프에 참여해 재능기부와 함께 지역의 여러 공연 등 꾸준히 고향사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서귀포시청을 찾은 문희경 씨는 고교 동문들과 함께 위촉식 행사를 가졌는데요. 고향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로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30여 년 활동하는 동안 고향 서귀포는 제게 꿈과 재능을 키워주었고 이제는 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제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 서귀포를 위해서 제가 더 많이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문희경 홍보대사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해 지역의 문화예술행사 등 서귀포시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벌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청년과의 소통 창구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에 참여할 청년위원을 모집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지역 청년들의 고민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정책협의체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 정책 의제를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협치 파트너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 청년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귀포시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협의체에서 제안한 스마트 툴 사업과 청년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시정에 반영하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협의체 참여는 오는 17일까지 만 39세 이하 지역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서귀포시 홈페이지